자 그리고 지금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받은 광주교도소 직원 접촉자 2명 확진 교도소도 나오고 지금 한국에도 어디 어디 확진자 또 누구누구 확진 접촉자 확진 어디 어디에서 또 이어서 얼마 얼마 확진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못 막으면 요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점점 많아지면 더 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리고 세계 뉴스를 좀 보자면 일단 세계 뉴스 들어가기 전에 중국 상황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중국에서 공시하는 중국의 자료입니다 이게 공시하는 중국의 자료인데 자 보시면 여기 오늘 하루의 확진자 증가수가 49명이라고 중국에서는 49명의 확진자 증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홍콩 어제보다 10명 확진자 증가 그 다음에 상하이 14명 확진자 증가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대만 5명 확진자 증가 사천 뭐 4명 증가 샨시 6명 증가 광동 4명 증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저기 지역에서 1명 2명 4명 뭐 5명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 또 제일 많은 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닝샤 250일 동안 0명 증가 그러니까 250일 동안 청정지역에 있다 이거죠 하이난 150일 동안 청정지역 시장 시장 여기가 티벳이에요 티벳이 284일 동안 0명 증가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중국이 이런 통계를 냈다는 거는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국에서도 확진자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도 확진자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진짜 중국에서 발명해낸 백신이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백신을 접종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코로나에 면역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안 나오고 있고 그냥 아직 백신 접종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를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수치는 진짜 일리가 없어요 지금 중국에 옛날에는 확진자가 막 터졌을 때 봉쇄를 화끈하게 했잖아요 확실하게 했어요 정말 봉쇄를 정말 확실하게 했는데 근데 지금 중국에 사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연락을 해보면 중국 지금 뭐 몇몇 지역들은 되게 지금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굉장히 심지어 어느 데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닌데 실내 이런데 식당이라든지 심지어 클럽 이런데도 마스크를 안 쓴대 어떤 클럽은 그러면 진짜 한국 요쪼만한 땅덩어리에도 확진자가 그렇게 나오는데 중국 이렇게 많은 인구에 이렇게 큰 땅덩어리에 확진자가 하루에 몇십 명밖에 안 생긴다 이거는 정말 중국이 정말 약이 좋든가 아니면 백신이 효과가 있든가 아니면 속이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 중에 한 게겠죠 저는 그 중에 뭐라고 확답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저는 계속 요즘 제일 의심되는 게 중국은 그렇다고 칩시다 중국은 뭐 그렇다 쳐 근데 요즘 제가 제일 의심되는 곳이 어디냐면 태국이에요 태국 오늘 확진자 증가 수 3명이래 보이십니까? 태국 태국 오늘 확진자 증가 수 3명 근데 저는 태국이 이제 점점 의심이 되는 게 일단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뉴스 중에 헝가리의 그 뭐 고위 간부가 태국에 출장 갔다가 확진자 확진을 받았죠 코로나 확진자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 오늘 이런 기사가 떴다 국방부 해외 출장 해병대 간부 코로나19 확진 해외 출장을 다녀온 해병대 간부 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간명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태국 출장을 갔던 이 간부는 전날 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시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대 내 접촉자는 없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만약에 진짜 태국에 확진자가 하루에 3명 2명 이렇게 생기면 정말 진짜 태국에 가도 코로나를 걸릴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은 엄청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장 간 사람들이 이렇게 2명 뭐 1명 출장 갔는데 코로나를 걸려서 와 야 이게 말이 됩니까? 태국 방문을 한 헝가리 외무장관 확진이야 그리고 우리 한국에 국방부 지금 기사가 있어요 기사 국방부 해외 출장 해병대 간부 코로나19 확진 이 기사가 있다니까? 그럼 한국 군민이 태국에 가서 또 이렇게 출장을 갔다 왔는데 또 확진을 받아왔어 이 정도 확진 줄이면 태국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생겨야 이렇게 출장 간 간부들이 확진을 받아서 오겠어요 안 그래? 그래서 저는 지금 태국의 하루에 확진자 증가수 이렇게 3명 이거 완전 구라일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일 것 같습니다 중국보다 지금 태국이 훨씬 더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생각은 아니 이렇게 해외에서 출장 가는 이 한 명이 코로나가 걸려서 올 정도면 아니 무슨 뭐 태국에는 확진자가 과연 몇 명일까 태국에서는 지금 하루에 3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세계 뉴스 보니까 아까 그거 화이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90% 예방 효과라고 연말까지 1500만 개 생산한다고 이 기사가 지금 헤드라인으로 계속 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이게 정말 괜찮고 이 백신이 정말 유용하고 잘 먹힌다 아 그러면 뭐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과연 진짜일지 아니면 주식을 띄우기 위한 가짜 뉴스일지 아 모르지 뭐 화이자는 모더나하고 전혀 다른 신뢰도 높은 기업임 주가 조작질 따윈 안함 지켜보죠 지켜보죠 자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점점 이제 될 것 같으니 중국에서는 아 중국에서는 요런 기사를 띄우기 시작하네요 중국 4번 방문한 오래된 친구 중국 매체 바이든과의 인연 부각하며 기대감 야 바이든이랑 시진핑이랑 이렇게 악수한 사진들이 꽤 많네 근데 진짜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코로나부터 좀 잡았으면 좋겠다 진짜 화이자 코로나 백신 90% 효과 발표에 바이든 아직은 마스크 벗을 때 아니야 라고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보다는 훨씬 낫다 트럼프는 아마 90%야 내가 뭘 했어 어 땡큐 프레즈덴트 뭐 이러고 있지 않을까 이거 다 내 독이야 어 자 지금 이거 중국 어 뭐야 중국도 봐봐 이거 지금 속보가 올라왔는데 상하이 신성 1리 최전 병리 이거 지금 실시간 검색이 1위에요 상하이 신성 1리 최전 병리 이게 뭐냐 상하이에 지금 확진자 한 명 발생 어 그러면서 여기 또 어 또 바로 이거 올라오네 상하이 부동신区 이순 리웨이 중풍신地区 어 바로 이거 지금 위험지대로 지적 어 중도 위험지적으로 위험지역으로 지적했다 지적됐다 어 중국도 지금 근데 중국 이 한 명은 그 한 명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걸렸을까 절대 그거 아니거든 누군가한테 이게 받은 거야 그럼 그 누군가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저촉했을까 이게 한 지역에 확진자가 한 명 생긴다는 건 이건 진짜 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명이 생기지 이거 봐봐 이거 또 또 또 야 뭐야 이거 태진 저 양어区이调 정왜 중풍신地区 천진 천진도 지금 확진자 나왔나 보네 진해 태진 신성 5정종感染者 1리 오늘 천진에도 한 명 무징상자 한 명 나타났다고 합니다 성도 태진 신성의 138리 최전 병리소 공소다 하이 빈신区 중 신성대 청 이 사람은 태진에서 생긴 이 사람은 확진자가 나왔던 그 지역에 가본 적이 있다 봐봐 근데 중국이 약간 좀 공산당 체제다 보니 이런 거는 되게 관리하기 편해 어디 확진자가 한 명 뜨잖아 그럼 바로 이거 태진 진 루 잔시状態 야 이거 좀 전에 나온 기사인데 천진시 지금 전시 사태에 들어가다 태진 진 루 잔시状態 이거 바로바로 중국은 참 이런 거는 좀 빨라 어 거기 확진자 나왔어? 야 전시 태세 들어가 바로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바로 들어가죠 공산당 일 처리할 때는 편한 게 좀 있긴 있어 확실히 이런 게 바로바로 이렇게 이런 게 좀 바로바로 되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한데 이런 시기에는 진짜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시기에는 좀 바로바로 이렇게 좀 바로바로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아니면 그런 권력을 좀 이렇게 뭐 뭐 좀 이렇게 밑에 간부들한테 좀 나눠주든가 해야 되는데 진짜 붓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X2 X3 X4 X4 X5 X5